왕이 좀 더 보여줬어야 됐는데 소울큐 하드캐리 한거는 진짜 아 좋았다 좋았다 자! 볼칸! 왕이 좀 더 보여줬어야 됐는데 아 좋았다 좋았다 자! 알리구나 카이사몬 미포 괜찮을 것 같다 아 니들만 안 들어 무조건 아니래 일단 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이거야 형 이러면서 막 존나 아는 척하는 거 있지 존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존나 마음 넓은 척해 아이언이니까 이해하지 정신분열이야 아 내 맘대로 해야 잘 돼 음 인배구만 오랜만에 음 인배구만 오랜만에 시작 좋고 이번판 무조건 잡는다 아니 씨바 어 잔나가 알리 승자로 괜찮네 그쪽으로 온다고?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냐 걱정하지 마시오 어? 어? 어 지렸다 와 리신 어디서 날아온거야? 딱 미포 하지 말랬는데 미포하니깐 게임 끝났는데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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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포는 아니야? 형 미포는 아니야 응 맞아 응 아하 아하 절이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않나요? 절을 차지했습니다. 음 뇌자르? 이기는 거야 아 근데 카이사가 못하기만 아무튼 그럼 아무튼 그렇다고 내가 지면 무조건 나 땜에 진 거 내가 이기면 무조건 버스 타는 거지. 끌주세요! 아이오옹 아 말특들 킹독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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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오 제발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잠깐 KDA가 역시 왕 킹 킹 킹 킹 킹 킹 킹 나와. 헤카린 모두 무서워서 숨어있네. 어이구 앞뒤로 싸먹을겠네. 뭐야 너야. 애들 많다. 어머. 더 요리를 해줘야겠구만. 가버렷. 뭐. 카림 뭐 뒤지고 싶으세요? 우리 카림이하고 둘이야? 둘 다 왔어? 음. 존네 달리고. 일루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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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기들. 우리 애기들 일루와봐. 달려오다. 뒤져야지. 그렇지. 우리 애기 샷. 오케이. 음. 이거지. 어이구. 뒤었네. 아. 어. 다 들어와. 다 들어와. 다 들어와. 다 들어와. 어? 어? 다 들어와 다 들어와! 다 들어와! 다 들어와! 하하하하하하 아 역시 내 맘대로 해야돼 그렇지! 그렇지! 야 아무도 안 주는 거 싫어하냐? 양심 없는 이 어 으앙 기분 좋아! 으앙 기분 좋아! 앙! 오이시!